펜이가 왜 이렇게 많아? 모두 몇 개지? 여섯 개야. 우리 똑같이 나눠 갖자. 음, 그러면 일단 한 개씩 나눠 갖고, 이제 세 개 남았으니까 또 한 개씩 나눠 가주면 다 됐다. 모두 두 개씩 나눠 갖게 됐네. 코리, 똑같이 나눠줘서 고마워. 와, 맛있는 귤이다. 윌이 우리를 주려고 귤을 가져왔대. 고마워, 윌. 우리에게 똑같이 나눠줘. 귤을 한 개씩 번갈아가며 넣으니, 네 개씩 갖게 되네.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을 나눗셈이라고 해. 나눗셈? 그건 뭐야?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줘. 예를 들어, 우리가 조금 전에 귤 여덟 개를 둘이서 똑같이 나누었더니, 한 명이 네 개씩 갖게 되었지? 이걸 식으로 쓰면, 팔 나누기 이는 파야. 우와, 식으로 쓰니까 멋지다. 이때 사는 팔을 이로 나눈 목, 팔은 나누어지는 수, 이는 나누는 수라고 하지. 그럼, 아까 팽이를 우리 셋이 나눠 가진 것을 식으로 쓰면, 육 나누기 삼은 이이고, 육 나누기 삼은 이와 같습니다. 라고 읽겠네. 맞았어. 그리고 이는 육을 삼으로 나눈 목, 육은 나누어지는 수, 삼은 나누는 수. 맞아? 맞아, 정확해. 나눗셈은 처음 배우는데, 어디선가 이미 배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. 그래, 나눗셈식은 오늘 처음 배웠지만, 나누는 활동은 이미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던 거야. 아하, 맞아. 난 오전에 색종이 네 장을 윌이랑 두 장씩 나누어 가졌어. 내가 이미 나눗셈을 하고 있었다니. 맞아, 맞아. 우린 생활에서 이미 나눗셈을 하고 있었던 거야. 나눗셈, 정말 재미있다. 너무 아하하하하. 여기가 낫대